7 시리즈에 있던 부저 인데 소리가 나겠지 뭐 그리고 나이키를 샀어요 룸미러 입니다 도난경보 시스템을 하려면 이거랑 피조 부자랑 룸미러가 필요하다고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룸미러를 샀는데 이거는 밑에 보면 뭐가 막혀있어요 led 그런게 없고 새로 산거는 밑에 시동이 꺼지면 이제 깜빡깜빡 하는 그런게 있는데 원래 프레임리스로 하려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이거랑 똑같이 생긴 led만 살린 품번에 룸미러를 샀어요 이게 6830616 인데 배송비에서 한 9만원 정도 들었어요 led가 없는 룸미러는 이제 핀이 3개가 들어가는데 1번 2번 4번에 들어가고 led가 있는건 1 2 3 4 그러니까 3번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 3번은 여기 일로 배선이 하나 가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피해조를 먼저 바꾸고 여기 룸미러를 바꾸고 끝날겁니다 범퍼를 다 뜯을지 아니면 피해조가 있는 그쪽만 뜯어서 살짝 벌려가지고 피해조만 바꿔 끼울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가자 범퍼를 제끼려면 테일램프를 빼는게 좀 쉽다고 해가지고 여기만 살짝 뜯고 테일램프를 뺀 다음에 범퍼를 제껴볼겁니다 해보려 그러면 마스킹을 해야 됩니다 살짝만 빼두고 저 속에 보이죠 8mm 스프링 바로 뒤에 이쪽에 하나 물려있는데 그거 빼야됩니다 전원을 받은거에요 좋습니다 데일램프는 커넥터가 있는데 뭐 빼셔도 되고 안 빼셔도 되는데 빼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빨간 안전핀을 뽑고 보면은 구조가 좀 단순한데 여기 하나 있고 이 두개 그리고 이 볼트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를 먼저 풀어주고 부저만 들어갈 공간만 좀 헛걸이 했으니까 부저를 풀어서 불편해 문제의 부저를 뺐습니다 다시 끼죠 아우 쉬었다 하자 아니 쉴 시간이 없다 밧데리가 7% 밖에 없어서 제가 혼자 끼고 올게요 다 꼈습니다 그러면 일단 범퍼는 미리 조립을 해두고 뭐 어차피 소리가 안나도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지금 범퍼를 조립을 해두고 룸미러를 바꿔야 되는데 범퍼 조립은 후딱 하고 올게요 아우 힘들어 범퍼는 다 있고 테일램프 끼고 이거는 떼면 단차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위로 밀고 여기 안쪽 거 먼저 조여야 됩니다 됐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왜 안나냐 소리가 안나요 뭐가 문제일까 그게 잘못듣나 그 무탈피 그거 아무래도 유력한게 배선 같습니다 아니지 유력한게 아니지 배선밖에 없지 소리가 안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4시에 약속이 있다 했잖아요 그게 용인에 있는 그 친구 거기 가는건데 그러면은 다 챙겨 가가지고 룸미러를 하고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집에 올라가서 좀 씻고 내려오겠습니다 일정을 취소를 해가지고 배선 확인을 좀 해볼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기 퓨즈박스 F244는 맞는데 뭐냐 그 아까 말했듯이 그거 무탈피 그게 원인은 맞는거 같아가지고 접지도 다시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뜯어야돼 또 뜯어야돼 어 이걸 몇번을 뜯는거야 다시 한번 더 뜯어야돼 자아는 다지앉아 드디어 구간을 자아는 다지앉아 튀겨지지 않으면 타이틀를 잘 찍히는데 그러면 이제 1열 여기가 문제 같은데 중간에 뭐 잘렸나 일단 이거는 납땜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보조배터리는 USB 연결해서 쓰는 그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려서 팁을 끼고 보조배터리에 연결을 하고 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렬로 가보자 아니 뭐야 클립이 대가리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뺄라고 이러면은 환장하겠다 진짜 배터리가 없다 뺐습니다 별것도 아닌건데요 시간을 엄청 쓰네 끊어지거나 그런건 안보이는거 같고 룸미러를 빼야되겠다 룸미러는 여기 커버를 빼고 그냥 밑으로 뺀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양옆으로 빼면 된다고 봤는데요 어떻게 매냐 어떻게 매냐 아 아 아 안 되는데 뭐가 부러졌는데 여기 여기가 부러졌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러면 온미러를 빼야되는데 뭐 풀을 풀어야되나 밑으로 그냥 빼면은 빠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뺐습니다 핀을 작업을 해야되는데 그냥 빼면은 빠진다 이렇게 일어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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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지? 도난경보 그게 울린거 같은데 그러면은 밧데리를 빼고 오겠습니다 어 깜짝 놀랐네 어 근데 도난경보가 작동이 되면은 피해져도 되야되는거 아닌가? 이건 6번인가? 5번인가 이건? 룸미러는 여기 3번에 여기 5번 BDC는 문제가 없으니까 껴두고요 핀이 뽑혔습니다 핀작업은 오래갈려서 혼자 하고 올게요 다 됐습니다 흰색깔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껴지는데 왜 안빠지는거야? 이제 밧데리를 연결하고 오겠습니다 오오 그리고 오오 오 됐습니다 이것도 막 빨갛게 불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 볼트도 지금 안 끼고 난장판이라서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만 끼면은 끝입니다 됐다 와 제 차도 피해조무조가 달리고 도난 방지 그게 있습니다 이제 보러가죠 다시 테스트를 도난 방지 만약에 이게 잠겨있으면 룸미러가 빨간불이 깜빡거립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제스처 컨트롤부터 해가지고 되게 힘든 작업이었고 메모리가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